구미의 퍼스트 클래스 라이프 이름만으로 특권이 될 구미의 퍼스트 클래스 라이프 이번에 보실 곳은 힐스테이트 구미 더 퍼스트 114 타입 유니트입니다 전체 491세대 중 108세대가 분양되고요 넓어진 평면만큼 내부도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먼저 평면도부터 살펴볼까요? 네, 114 타입 내부는 거실과 주방, 침실 4개와 욕실 2개 그리고 자용도로 활용 가능한 알파룹으로 구성됩니다 과연 114 타입의 실내 모습은 어떨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현관부터 보실게요 와, 역시 현관 넓이부터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넓어진 만큼 신발 수납 공간도 훨씬 넓어졌고요 맞은편에는 다양한 일상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현관 창고가 있습니다 현관 창고도 공간이 정말 여유롭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관은 현관 디자인 특화 옵션이 더해진 모습입니다 현관 창고의 경우 이동식 선반이 설치되어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물건을 보다 편리하게 넣으실 수 있고 고급형 현관 가구와 신발장 하부 조명이 더해져서 더 품격 있는 현관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특화 옵션도 빼놓을 수 없죠 현관 중문과 의류 미세먼지 클리너, 에어샤워가 시공되는 옵션인데요 현관 중문으로 외부 공기 유입 억제, 의류 미세먼지 클리너로 옷에 묻은 먼지 제거 그리고 에어샤워로 전신에 미세먼지까지 털어내는 정말 실용적인 옵션입니다 네, 삼현동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되는 현관 중문은 별도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욕실 1위입니다 쾌적하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네요 네, 욕실 1위에는 샤워무스가 설치되었는데요 입주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유상 옵션인 스탠딩 욕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욕실에 준비된 고급 특화 옵션을 선택하시면 욕실 1과 욕실 2의 벽과 바닥 타일이 더 큼직하고 고급스러운 외산 타일로 변경되고요 고급 수전과 도기, 그리고 베인급 세면대 상판, 독립형 욕조가 설치됩니다 욕조 대신 샤워부스를 선택하셨다면 고급 특화 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고급스러운 흑 니켈 샤워부스가 시공됩니다 욕실에서도 힐스테이트만의 품격이 느껴지시죠? 이번에는 현관과 가까운 침실로 이동했는데요 침실 안에 또 다른 문이 있는 게 보이시나요? 바로 룸인 룸 옵션이 적용된 모습인데요 침실 2와 침실 3 사이에 3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고 침실 2에는 도어 없이 한 면을 가득 채우는 파우더형 붙박이장이 설치됩니다 또한 룸인 룸에서는 반침장이 더 크게 제공됩니다 이 옵션은 자녀들의 학습 휴식 공간 구분을 위해서도 많이 선택하시고요 홈 오피스나 취미룸 등 다양한 공간으로도 꾸며보실 수 있습니다 평범한 2개 침실도 힐스테이트를 거치면 이렇게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재탄생된답니다 만약 기본형 침실을 선택하신다면 침실 2에는 우수한 수납력과 화장대 기능까지 갖춘 파우더형 반침장이 기본 제공돼서 수납 공간까지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바로 이어서 맞은편 침실 4도 보여드릴게요 침실 4도 꽤 널찍하네요 맞아요 이곳은 필요시 침실로 쓰셔도 좋고요 체광이 좋은 창호가 있어서 서재나 아이들 공부방 등 특화룸으로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메인 공간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곳이 모두 거실이에요 아무리 114제곱미터의 거실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넓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거실에는 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원래 이 공간은 알파룸이 있던 자리인데요 거실 확장 옵션을 통해서 알파룸과 거실을 통합한 모습입니다 옵션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전면과 후면에 큼직한 세라믹 타일이 시공돼서 보다 더 웅장하고 고급스럽게 꾸며지고요 천장에는 우물천정과 단천정 특화, 실링팬이 함께 설치됩니다 기본형 거실을 선택하신 분들을 위해 알파룸을 더욱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옵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알파룸 수납 팬트리 옵션인데요 옵션 선택 시 알파룸 내부에 가구 도어와 시스템 선반이 설치돼서 더욱 여유로운 실내 수납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힐스테이트다운 품격 높은 라이프가 가능하겠죠 네 이번에는 주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주방도 정말 널찍널찍합니다 다이닝 공간에는 6인용 식탁도 여유롭게 배치하실 수 있고요 큼직한 아일랜드장이 기본 제공돼서 하부의 수납 공간까지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살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정도 수납으로는 부족하거든요 네 그럴 줄 알고 또 힐스테이트가 준비했습니다 짜잔 바로 주방 팬트리인데요 내부에는 시스템 선반이 설치되어 있어 주방용품과 식료품 등을 실용적으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을 깔끔하게 유지하기에도 좋고 정말 고마운 공간이죠 또 더욱 고품격 주방의 인테리어를 완성시켜줄 마감제 옵션도 준비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판은 쿼츠급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벽은 타일로 마감되는데요 옵션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벽과 상판 모두 고급스러운 세라믹 타일로 마감됨과 동시에 상하부장 라인 조명과 상부장 유리도어까지 같이 시공되면서 고품격 주방의 완성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방 고급화 옵션은 장식장, 조명형 금속 선반에 간접 우물 천장까지 시공되다 보니 마감제 옵션 그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최적의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감 있는 마감제로 실용성도 더하고 고품격 주방으로 인테리어 감성까지 잡을 수 있는 옵션이네요 그리고 맞춤형 인테리어를 위해 준비된 힐스테이트 구미 더 퍼스트만의 선물이 있죠 맞습니다 주방의 도어 스타일을 취향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 건데요 견본주택에 적용된 스타일은 우드 패턴 포인트의 7PM 선셋을 비롯해서 유러피안 포레스트, 베이지 가든까지 총 3가지 옵션 중 마음에 드는 도어 스타일을 무상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원래라면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입주 후에 또 인테리어 새로 하시잖아요 힐스테이트 구미 더 퍼스트에서는 입주와 동시에 내가 딱 원하던 그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에 준비되어 있는 가전 옵션도 소개해드릴게요 냉장고는 김치 냉장고와 냉장 냉동 기능이 있는 키친핏 냉장고가 준비되어 있고요 LG 오브제와 삼성 비스포크 제품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식기세척기와 삼구 인덕션, 기능성 오븐도 빌트인으로 깔끔하게 설치해 보실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주방 안쪽으로는 세탁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널찍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제 침실 1로 이동해 볼까요? 온전히 휴식할 수 있는 부부 침실, 침실 1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널찍하게 제공돼서 킹사이즈 침대도 무리 없이 배치하실 수 있고요 큼직한 창호가 있어서 채광도 걱정 없습니다 더불어 침실 1을 비롯한 모든 침실과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침실 1에는 수납에 여유를 더할 슬라이딩 붙박이장 옵션도 더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곳이 벽이 아니고 붙박이장이랍니다 아, 넉넉하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부부 옷까지는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겠죠? 네, 붙박이장 옆으로는 파우더장도 기본으로 시공되는데요 좌식형과 입식형 중 원하시는 스타일로 무상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쪽으로는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침실 1 붙박이장에 이 드레스룸까지 활용한다면 부부의 모든 계절 의류를 다 걸어두고도 남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드레스룸은 옵션이 적용된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드레스룸 특화 옵션이 적용된 모습으로 기본형의 페트도어는 유리도어로 포스트형 시스템 가구는 벽판 내 시스템 도어로 업그레이드된 마감재가 설치됐습니다 또한 천정형 제습기를 통해 드레스룸의 습도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수납력도 높아지고 의류도 더 뽀송뽀송하게 보관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완성할 수 있는 옵션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욕실 2도 함께 보실게요 와, 114타입의 욕실은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세면대와 양변기가 목욕공간과 구분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목욕공간에는 샤워부스와 욕조가 함께 설치돼서 원하시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보통 고급 호텔 가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욕실 고급 특화 옵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욕실 2에도 동일한 품목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힐스테이트 9미더 퍼스트 114유니트였습니다 확실히 공간이 더 여유로워서 그런지 수납공간이 그렇게다 많은데도 느껴지는 고급스러움이 남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민 한 분 한 분의 취향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들을 준비한 것도 정말 힐스테이트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디 많은 분이 이 특별함을 힐스테이트 구미 더 퍼스트에서 일상으로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의 최초로 현대건설이 짓는 힐스테이트에서 더 특별한 라이프를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더욱 다양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